자 리그 모음워드 이어서 가야죠 저번 시간에 약간 정리를 하고 파기머업을 좀 찍어놨죠 빨리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 오늘 정수기 점검 있어서 좀 빨리 끊어야 될 것 같네요 가자 이야 데이드릭 특급 체력재생? 드래곤이 좋긴 좋구만 세상에 저기 뜨다니 가자 리그 모음워드 여기가 아니라 빠른 이동으로 왔는데 여기로 와야 된다네요 리그 모음워드 빨리 와봐 저기 할 말 없니? 대화를 하고 준비를 도와주자 괜찮겠어? 저번에 장비 받았죠? 이걸로 갈 수 있겠구만 검은? 검은? 검은 주기 좀 아까운데 네 네 제발 내 데이드릭 가빠 입는게 더 세지 않을까 특급 체력재생 부터 있는데 디븐 디븐은 디븐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은 끝날 끝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지 않나 다시 물어봐 주시지 않나 내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내가 널 쫓아가라고? 그럼 먼저 가 가세요 뭔가 이상한데 꼬인거 아니지? 너를 믿을 수가 없다 나는 천천히 가는거 보소 아휴 또 편집각이구만 나의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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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부 오오오.. 야 사람 다 모인다 보는 맛이 좀 있는데 영화같애 아 물론 그래픽은 제쳐두고 그냥 약간 이제.. 표현 된게 와 모여있어 여기 야 이거 싸우다 튕기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많냐 저기까지 다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살던 마녀는 집 뺏기고 저기 걸려있나봐 개불상 인굴 말 씹는데 막 내가 좀 할 꼴이 난 꼽살이 끼면 안될 것 같은데 아 경호원인가 Here I am 썸네일각 좀 예쁘게 주면 안될까 I know you all loved my father And most of you here sons and daughters of Hallow Would have followed him And fought alongside him With loyalty and honor You are here today because a new wind blows from the north An audit rides a new danger ready to sow the seeds of war This homecoming is testament to your love for your homeland This calling of arms my brothers and sisters Testament to your love for our people This truth between our former enemy is testament to the peril we face For a short time the enemy of our enemy shall become our friend Because from the north a new enemy is coming waiting to strike at our homeland A new danger never before seen where no one is safe A new order which comes not to take away our freedom A new order comes not to occupy and enslave us But to annihilate us But to annihilate us Our children Our people To destroy us And burn our land To destroy us To destroy us And take away everything We hold dear Well I say to you Let them come Oh Oh We will fight them We will throw them back into the sea I say to you Let them com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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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Hey 잘했어 재능이 있구만 나는 너 집 없어 알았어 돌아가겠습니다 뭐 아이템이라도 받고 가면 안될까? 나 지원 같은 거 없니? 아 너무 나 받는 것도 없이 일만 하는 거 같애 아 걸어서 가야되나 봅니다 빨리 가죠 자 빨리 와봐 한시간 대기했는데 어두워졌네요 저기요 지금 뭐 꼬인 것 같은데? 아 토하는 모션이 없구나 아 드러 왜 아 아 올템이 와라 완료 지나간 그림자 농장에 데려갑시다 농장에 들어가자 여기 들어가는 거 맞지? 아쿠가 뭐 시군 이게 무슨 진상이냐고 갑자기 발엔 여기 있어? 아 리그모 기억 많이 돌아왔어 야! 웃기는 놈이네 이거 어 글래스검 들고 있네요 누가 갈아입으래 감사합니다 드래곤홀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해야지 노드 전사라면 조금 쉬어 그만 떠드시고 좀 쉬시고요 어른의 대화를 해야겠네요 너 뭐하는 거야 너댓은 놈이 없지 내가 한 벗은 글자 너는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는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여자들이 있어야지 어 다들 어떻게 생각하지 않지 너는 뭐하는지 너는 왜? 그럼 왜 있는 거야 개그 캐릭터로 바뀐 것 같다 갑자기 음 음... 이제 곧 쳐들어올거다? 정보를 주는 친구가 둘이나 있어서 든든하네요 스카이림에서 에이드리아스와 노미 군대를 저지하는 가장 중요해 계획이 있나 언제 왔어? 앉으려고? 덩치 좀 봐